내일 군이 6시 반부터 소나기 내려야 주룩주룩 얼만큼 오래 갈까? 모르겠어요 많은 양의 비라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습수하신 분들 있으시면 강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폭염의 시원함을 알려주는 비긴 한데 오 시원하다 더위가 났습니다 매일 강맙시가 달치하시다면 8월 5일 오후 6시 30분이거든요 지역에 따라 일시 더 내린 것도 있네요 바로 카무치관 매기낙지 잘 되겠어요 더 지켜보겠습니다